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3일에 금요일 USKM 미국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물건이 그의 개인 사무실뿐만 아니라 자택에서도 잇따라 발견되자 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재선 출마 선언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워싱턴 전가가 오늘 손님을 맞았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오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비롯해 중국 견제 등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한편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전기차 테슬라 이제 결국 미국에서도 일부 전기차종의 판매가격을 대폭 낮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미국에서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는 한인의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미국 주요 소식들 중에 비무장 흑인 남성이 또다시 경찰의 과잉 진압에 숨진 데 이어 반유대주의 확산에 미국 내 유대인들이 더욱더 유대인들끼리 결속을 다지는 등 다인종 미국 사회가 분열되고 있는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주요 뉴스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가시기 전 한국병원 예약은 kmedicaltours.com 서울대, 연세대, 삼성, 차병원 등 한국 탑10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최고 전문 병원들도 예약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미국 내 유일한 한국병원 예약센터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건강검진, 진료, 치료, 수술 예약, 그리고 한국병원 전문의의 원격 상담 서비스까지 kmedicaltours.com에서 연결해드립니다 전화 213-700-3366번, 213-700-3366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주요 사건, 사고 등 영상뉴스 이어집니다 1월 13일 금요일 영상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어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조바이전 대통령과 오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자체는 20여 분 짧게 이루어졌지만 실무호차까지 약 한두 시간 이어졌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을 비롯해 중국 견제 등이 그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과 함께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관계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던 일본은 올해 들어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오늘 일본 측은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미국과 국제공제에 보다 더 힘을 실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오늘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11일 열린 미일 외교 국방 2 플러스 2 회담에서는 양국 장관들이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 12일 오전 미국 전역에 일어났던 항공 대란은 하청업체 직원이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다 데이터 파일을 손상시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됐던 노트함 시스템은 1993년 처음 설치됐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6년 동안 업데이트 계획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첫 설치 후 30년간 단 한 번도 업데이트된 적이 없는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이번 항공 대란 사태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못돼 연방항공청의 전산 시스템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직원 2명의 실수가 오류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하청업체 직원들의 파일 변경에 의도성, 의도적이었다는 악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미확인 현상에 대한 모든 보고서 분석에 초점을 맞춘 모든 영역의 이상현상 조사 사무소를 개설했고 보고 중 상당수는 군 조종사들에 의해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확인 비행물체 UFO와 관련해 미국이 수집한 보고 건수는 모두 510건으로 상당수가 민감한 군사 연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외기인에 대한 증거는 없다라고 국가정보국은 밝혔지만 UFO는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다만 UFO가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 보고서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 달러스 소재 록월 히스 고등학교에서 미식축구 코치가 선수들에게 체벌로 1시간에 팔굽협회기 400개까지 하기에 8명의 학생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한 어머니는 하렐 코치가 자신의 아들에게 휴식시간 없이 300에서 400개의 팔굽협회기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생은 이로 인해 신장 손상 또는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횡문 근육 해증을 진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수들은 하렐 코치를 옹호하고 있는데요 일단 학교 측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렐 코치는 휴직하고 학교의 관계자들과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소통을 하는 등 일단 관계자들이 임시 조치를 취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모델을 했던 20대 여성이 월세를 내주는 조건으로 잠자리 데이트를 하던 70대 정신과 의사자 사례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살의 켈시 터너 플레이보이 모델 잡지 모델이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정신과 의사 71살의 토마스 버처드 박사를 살해한 혐의로 25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켈시 터너 모델은 부유한 것으로 알려진 닥터 버처드를 노려 버처드에게 잠자리 데이트를 해줄 테니 자기 집 월세를 내달라고 요구했고 수개월 동안 버처드로부터 받은 돈은 약 3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1월 버처드는 약 1년 동안 내주던 월세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터너를 만나러 라스베가스로 가서 언제만 벌리다 살해됐습니다 경찰이 체포됐던 터너는 1년 동안 결백을 주장하며 계속 이어오다 지난해 자신의 모든 혐의를 결국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범행을 도운 터너의 남자친구 케이슨 역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은 1903년 1월 13일 한인 102명이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 첫 발을 내딛은 지 120주년을 맞는 한인의 날입니다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이민선에 올랐던 한인은 1903년 102명을 시작으로 1905년 8월 8일까지 2년 반 만에 모두 7226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한인들은 새벽부터 매일 12시간 동안 사탕수수대를 자르는 노역과 또 말도 통하지 않는 농장 감독자들의 비인간적 초후 부당한 횡포에 시달리면서도 한인교회를 세워 공동체 결석을 다졌고 피 땀 흘려 번 돈을 모아 독립자금에 보태기도 했습니다 또 혼기가 찼던 한인들은 사진만 보고 혼인을 정한 이른바 사진 신부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기도 했는데요 남편들은 이처럼 사탕수수동장에서 일하는 사이 부인들은 삭바느질과 세탁 등으로 생계를 돕고 이세들을 길러냈습니다 그 이후 한인 학교들이 생겨났고 일부 한인들은 본토로도 진출해 LA와 샌프란시스코 등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자 이제 120년이 지나는 동안 미국 내 재미동포 사회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인 이민 120주년과 한인의 날을 기념해 성명을 내고 한국계 미국인들의 기여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졌고 미국의 위상 또한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에서 이어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당시 기밀문건이 그의 개인 사무실 뿐만 아니라 자택에서도 잇따라 발견되자 연망 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재선 출마 선언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적 정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한국계인 로버트 K. 허 전 메릴랜드 주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해 12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 데 이어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델라웨어에 있는 그의 사자에서도 기밀문건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문서가 나왔다는 사실을 보급하는 후 그런 문서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그 사실을 몇 달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투명성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플로리다주에 말하라고 저택으로 100건이 넘는 기밀문서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은 바이든 대통령을 더욱더 곤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해왔던 만큼 그의 문제도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조사에 완전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별도의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필요시 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에 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화당은 의외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케리민 맥카시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조사해야 한다며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의회가 살펴볼 역할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2년 전 2020년 5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 전국적으로 인종차별 시위를 주도했던 블랙 라이스 메럴 즉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를 공동 설립한 흑인 인권운동가 패트리스 컬러스가 경찰에 살해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일 LA 지역 베니스 대로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앤더슨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 그는 도와주세요 제발이라고 사장하면서 경찰이 나를 조지 플로이드로 만들려고 한다고 외칩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며 경찰의 신문 지시를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경찰 몇 명이 더 도착하자 겁에 질린 채 도주하려고 했고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던 그는 또 다른 경관에 도로 위에 누우라는 지시를 따르면서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한 명은 누워있는 앤더슨의 목을 팔꿈치로 누립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질식하게 한 진압 방식과 유사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경찰이 앤더슨에게 30초 연속으로 테이저건을 쏘고 이어 5초간 한 발을 더 쏘았습니다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앤더슨은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엎드려 했었습니다 산타모니카 한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4시간 30분 만에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미셸모어 LA 경찰서장은 기자회견에서 앤더슨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혈액검사 결과 마리화나와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발표는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시 앤더슨은 비무장 상태였고 워싱턴에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는 가족과 지인을 만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머물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인종차별적인 경찰의 과잉질업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무허서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경찰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위원회 연례 보고서에 따르며 2021년 캘리포니아주 경찰이 흑인을 도로나 거리에서 검문한 비율이 100인의 2.2배에 달합니다 경찰의 폭력을 줄이는 덜 치명적인 무기료 각광받는 테이저건의 오남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며 2018년에서 2020년 미국에서 천명 이상이 전기충격 일종인 테이저건과 스턴건을 맞고 숨졌습니다 오클라우마주의 경찰 2명은 2019년 비모장한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50발 이상 쏴 살해를 한 혐의로 2021년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3년 연초부터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던 미국 사회 분열이 주요 소식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을 혐오하는 반유대주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유대인 단체 반명예훼손연맹은 시카고 여론연구센터와 함께 지난해 9월에서 10월 4천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대인은 다른 미국인들보다 자기들끼리 더 뭉친다는 말의 70%가 대부분 또는 어느 정도 진실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유대인은 미국보다 이스라엘에 더 충성한다 39% 유대인은 항상 일의 주도권을 줄여한다 38% 유대인은 자신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36%는 견해에도 3명 중 1명꼴로 동의했습니다 유대인은 경제계에 너무 큰 힘을 갖고 있다가 26% 유대인은 월스트리트 금융권에서 너무 큰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한다 24% 유대인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음습한 관행을 사용한다 등 속설도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과 편견이 미국에서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보여준다고 평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3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도 비슷한 의식 지형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술레인 대학에서 유대인을 연구하는 일라나 호루위츠 교수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반유대주의가 줄어들고 새로운 세대가 좀 더 관대해졌다는 가설이 있었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의 생각에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기술과 소셜미디어에 의한 문화적인 변화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루위츠 교수는 다른 학생들에게 카네이 웨스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전세계인 유대인 숫자보다 더 많다고 말하고 싶다며 웨스트의 반유대주의를 꼬집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지는 미국에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성인 인구가 580만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기차량 테슬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미국에서도 일부 전기차종 판매 가격을 대폭 낮췄습니다 테슬라는 모델3와 모델Y의 미국 판매 가격을 6%에서 20% 인하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까지 포함하면 모델Y 롱레인지 가격은 기존보다 31% 저렴해집니다 테슬라는 판매 위축을 할인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미 테슬라는 이달 초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도 큰 폭의 할인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은 두 번째 가격 인하였습니다 중국산 모델3와 모델Y 가격이 작년 9월보다 13에서 24%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한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에서도 전기차 가격을 내렸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도가 추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조사업체 모닝컨설트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테슬라의 호의적인 시각을 가진 미국 성인은 1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설문조사에서 16%, 지난해 1월 28.4%가 테슬라의 호의적이라고 답하는 등 최근 1년 사이 호감반응 비율로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인기를 잃은 것이 전반적인 호감도 추락해 주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인 가운데 테슬라의 호의적인 응답은 3%에 그쳤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테슬라의 호감이 있다는 응답자는 10.3%로 조사되었습니다 포브스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일반적인 CEO들과 달리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서슴없이 드러낸 것이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의 호감도도 크게 떨어져 머스크의 순호감은 지난해 11월 9%포인트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역으로 테슬라 자동차로 운전하는 대부분이 공화당 지지자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구팀이 G실험을 통해 늙고 눈먼 지들을 회춘시키는 한편 어린 지들을 노화 속도를 높여 신체의 거의 모든 조직들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성공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미 하버드 의대 블라바트닉 연구소의 노화 방지 전문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노화가 앞으로 마음대로 추진될 수 있는 가역적 과정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몸은 재생을 촉발할 수 있는 젊은 백업 복사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싱클레어의 견해는 노화가 질병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DNA 손상을 부르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결과 때문이라는 과학적 믿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노화가 유전적 돌연변이에 따른 DNA 등의 손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낡고 오래된 컴퓨터가 소프트웨어 오류를 일으키는 세포가 원래 DNA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노화 정보의 이론이라고 부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DNA가 몸의 하드웨어라면 유전자들의 무엇을 어디서 언제 해야 하는지 알려줌으로써 유전자의 작동 여부를 지시하는 후생 유전자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 환경, 독소 및 흡연, 염증을 일으키는 식습관, 만성수명 부족 등으로 후생 유전자의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화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그러나 우리 몸에 소프트웨어에 백업 복사본이 있어 세포가 개념을 다시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나이가 50세든 75세든 건강하든 질병과 고통을 받는 것은 관계가 없으며 일단 그 과정이 촉발되면 몸이 재생하는 법을 기억함으로써 이미 늙고 병들었더라도 다시 젊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 보고서는 싱클레어 연구소에 양재현 유전학 연구원이 공동 지필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내 주요뉴스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번역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일본 기시다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미국이 방위비 지출과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등 3개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합니다 윤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 되는 올 7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점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이 세금 사기 혐의로 오늘 뉴욕주법상 내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인 16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그룹 변호사들은 이번 벌금형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고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HBO Max가 미국에서 구동료를 인상했습니다 HBO Max는 다음 달 11일부터 월 구동료를 15달러 99센트에서 16달러 99센트로 1달러 인상합니다 광고 요금제는 9달러 99센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현재 가장 전파력 높은 코로나19 변위주로 추정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XBB 1.5에 미국 내 감염 비중이 43%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첫째 주만 해도 오미크론 감염 비중은 30% 정도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27.6% 증가했습니다 특히 뉴욕주를 포함한 동부지역에서는 감염률이 70%에 달했습니다 USKN 뉴스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healthcare.gov가 제공합니다 healthcare.gov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료진료, 처방약, 예방진료 등이 보장되는 healthcare.gov의 건강플랜은 유명 민간 보험회사들에 의해 제공됩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해 보다 많은 분들이 더 낮은 보험료로 질 높은 플랜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명 중 4명의 고객이 제종보조를 받아 월 10달러 미만으로 플랜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헬스케어.gov를 방문하셔서 최종 마감일인 2023년 1월 15일 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운전면허증 디지털화를 추진 중입니다 개빈유섬 주지사는 디지털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각종 정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몇 달 안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어린이 성전환 보호법이 새해부터 시작되면서 이혼한 부부 간에 10살 아들을 성전환시키려는 부인과 반대하는 남편의 법적 싸움이 시작되는 등 벌써부터 진통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낮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 22번 프리에이에서 보석을 운반하던 차량이 강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앞으로 용의 차량이 멈춰서더니 용의자들이 운송 차량 뒷 유리 창문을 깨고 뒷자속에 놓은 보석 가방을 강탈했습니다 가방에는 약 56만 달러의 보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가주 일대 이르면 오늘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집니다 일단 이번 폭풍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기도 하지만 이번 주 초 쏟아진 폭우만큼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방문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 법원이 뉴욕시 택시 앤 리무진 위원회를 상대로 임금 인상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한 우버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맨하튼 법원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맞춰 우버 운전자의 임금을 분당 7.42% 마일당 23.93% 인상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라며 뉴욕시 택시와 리무진 위원회의 임금 인상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항소법원에서 아직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먼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뉴욕주 공공장소 총기휴대금지법 시행 허용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과 공원, 동물원, 극장, 컨퍼런스센터, 바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총기휴대가 금지됩니다 뉴욕시가 공실률이 높은 사무실 건물을 아파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2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할 수 있어 최소 4만 명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와 엘라베마주 등 미 남부를 강타한 토네이도와 강풍으로 인해 지금까지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수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으며 토네이도로 약 40여 채의 집이 파손되면서 최소 12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유명 락과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 프레슬리가 침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54세입니다 그녀는 골든그로브 시상식에 참석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동물원이 오늘 오전 우리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이는 구름표범을 찾기 위해 문을 닫았습니다 서식지를 벗어난 동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어 코드블루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한편 달라스 동물원은 약 106에이커의 크기의 400여 종 이상의 동물들 약 2천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일의 금요일 이제 잠시 뒤 13억 5천만 달러의 메가복권 당첨자가 나올지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추첨에서 메가밀리언스 복권사상 두 번째로 높은 당첨금에 행운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기대됩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and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해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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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이딴 미국에 한국인이 뿌리를 내린 한인임이 120주년이 되는 한인의 날입니다. 120년이 지나 오늘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위상은 높아져 올해 한인의 날 행사는 연방의회에서 치러졌고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한인의 날을 지켜봤습니다. 한인 혼혈인이자 하원의원 트리클런드 의원은 한국의 미국인의 경험이 미국인의 경험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딸이라면서 우리는 군인으로 사업가로 교육자 등으로 미국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일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민 2세인 앤디 김 의원은 자신의 부모에게 50년 전 이민을 결정한 이유로 묻자 자식들이 더 나은 삶과 기회를 미국에서 갖기를 바랬다고 답하면서 미국의 한인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와 조무부 등이 첫걸음을 내디딘 용기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땅에 발을 디딘 한국인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은 오늘 그들의 조상인 부모와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를 전한 날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1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는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주 월요일 마틴 루터키 연방공휴일 다음 날인 화요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